박사장님, 저기를 찍어주세요. 갔어요? 네, 네. 몰랐네요. 이리 줘요! 거기다 놔둬요! 우리야!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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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무릎팍이 저렇게 되어있어요? 컴퓨터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다 기차 타고 가고 딴 거로 가야지 이렇게 밟거든요. 살짝 녹아서 그렇습니다, 살짝. 예. 자, 여기 이제 카드를 아, 그러겠습니다. 자, 여기 카드를 받으셔야 돼. 자, 카드. 예, 카드를 이렇게 대야 됩니다. 자, 카드를 대셔야지 들어가세요. 아, 이쪽으로 그냥 오래요, 이쪽으로. 아, 예. 자, 카드 안 받으신 분. 카드. 카드. 내려올 때도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려올 때는 없으셔도 됩니다. 하하하하하하 카드를 보여줘야지 입장합니다. 아, 카드를 대야 돼. 내려올 때는 괜찮아요. 예, 예, 예. 어, 타신 다음에 위에 있는 걸 내리세요. 앞에 딱 가리게. 아니요, 그냥 바로 타시는 거예요. 오면 응댕이를 댔다가 탁 얼러 타시면 돼. 예, 예. 그렇게 서서 딱 타면 돼요. 예, 예. 오케이. 그리고 끈을 당겨. 끈, 끈, 끈. 자, 끈을 당기세요. 끈. 끈. 예, 땡겨. 항대. 예, 예. 됐습니다. 끈. 네, 예. 끈. 예. 끈. 오케이. 다음에 타세요, 다음에. 자, 이제 이거 기다리세요. 쭉 라인은 제가 이제 중간에 갈게요. 자, 이렇게. 자, 오면 여기 앉으시면 돼요.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거 땡기면 요걸로 이제 이렇게 딱 보호가 되는 거에요 괜찮죠? 예 이게 전혀 와 예 자 제가 이렇게 딱 전혀 신경 안쓰셔도 되요. 아 이제 올라가면 좀 높긴 하지만 아 근데 완전히 새로운 진짜 볼 수 없는 풍광을 보신다니까요 여 지금 벌써 봄이 오고 있잖아요 봄이. 봄이 와서 물을 물 녹는 거에요 지금 이제 2000메달에서 2100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원래 그 그 제가 했지만 그 아리 아라리오 그게 부부 잖아요. 아리 아리랑 쓰리쓰리랑이 부부에요. 걔들이 이제 애를 낳은 게 아라리오 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봐봐요 아리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하리를 낳았네 그죠 아라리를 낳았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낳는지도 그 다음에 나와 아리 아리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하리를 낳았네 아라하리를 낳았네 그렇게 낳았다니까 얘네들이 그렇구나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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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어이 아리랑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예 4월 달까지도 스킷 하는 거에요 유럽 사람들이 그 이스터 예 예 어 아우 에 4 지금 어 지금 되 다 이기 제다 어유 스키타고 내려오네요 벌써 공기가 완전히 써누려 지죠 예 운동하러 들어오는 바람이 예 저기서 그래 가지고 이거 못 내리면 다시 내려가는 거야 아 여기서 갈아타는 거에요 예 요렇게 해서 세 번 정도 갈아 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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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라인이 또 틀려 저쪽으로 가는 라인이 또 있어요 적어올만 그렇게 하면 서니 아이가 저라 있는 어 끝까지 안 가고 요기라인 저기라인 즉 조기 라인은 저거가 서 또 타시는거에요 아 아 아 아 오늘 빵빵 터져 아 그래서 저 위에 꼭대기 있죠 거기가 3000m 가 넘어요 해발이 아 갈고리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저거는 예 스키를 아 갈고리에 딱 걸어 가지고 다리에 딱 걸어 허벅지에 아 그래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내려갈 때 쯤 여기 다 거의 와 갑니다 그럼 저 앞에 가면 자 요걸 내리고 이제 잽싸게 내리셔야 되요 아 저렇게 피하는 거예요 앞에 보셨죠 예 자 그럼 이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예 빨리 내려서 이제 오른쪽으로 쭉 나가시면 되요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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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제 내리십니다 예 내리세요 예 오케이 어 예 예 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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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이제 저거 타라구요 패더 글라이딩 I explain